울산광역시와 실바이TV가 함께하는 고복수 황금신 가요축제와 제33회 울산고복수 가요제의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3년 6월 3일 토요일, 6월 4일 일요일 양일간 울산 태화강 남구둔치 구 태화호텔 앞 특살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첫째 날은 6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 대한민국 가요사의 큰 발자취를 남기신 1세대 스타 부부 고복수 황금신 선생님을 기리고 한 해 동안 가요계를 빛낸 가수를 선정해 시상하는 고복수 황금신 가요축제는 윤경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대상 태진아, 골든싱어상 베이로, 유현상 진미령, 이혜리, 우연히 영트로스타상 김수찬, 별사랑, 한강, 한봉 뉴스타상 수군 신세령이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펼칩니다. 둘째 날인 6월 4일 일요일 오후 6시 대한민국 대표 가요제인 제33회 울산 고복수 가요제는 박성호, 이소연의 진행으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예비스타들이 펼치는 열띤 경영 무대와 함께 강진, 현숙, 정수라, 박현빈, 서지호, 고용준, 장예주, 안일숙, 김다나가 출연해 흥겨운 우리 가요를 선사합니다. 고복수 선생님과 가요를 사랑하시는 울산시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울산광역시지회 JCN 울산중앙방송 CYTV가 함께합니다.